일단 여기서 시연작을 하자 이거.. 이거에요 네 아마 이번 점프가 끝난 다음에는 종료를 해야 될까 봐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요 하긴 내일 일하실텐데 계속 뭐 딱히 일이 오된건 아닙니다 아 일하네 뭐죠? 안개요? 안개입니다 좋은건 아니네 마치 그런 느낌이었는데 결계인가 하고 제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 배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9번과 8번 오디자 왜 이리로 갔어 왜 이리로 갔니? 뭐야 아 죄송해요 혹시 혹시 8번 9번으로 하셨나요 잠시만요 셀베용사들은 1번과 2번인데요 아 그냥 그럼 제가 미스로 미스인가 뭔가 아니 미스인가 봐요 미스 참고로 우두스가 진영 유지를 한 채로 적을 사격하게 되면요 뭐 대형을 맞춰 가지고 사격을 하게 되더라구요 정확히 말하면은 아군의 사격 아니 다른 부대의 사격 범위를 크게 침범하려고 들진 않습니다 좋아 화려한 시작이다 비고싶은 뭐 이..아기..이거 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에게 자비라는 것이 있었다라면 폭발할 것 같은 오츠스를 선두에 앞세워 적들에게 혼란을 주고 그런 다음에 키슈 닌자에게 부탁해 뒤에서 삼강탄과 호루트를 동시에 룩이 안 가요. 그런 다음. 단원컨드의 화약은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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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허 어허 아니 꼿꼿하게 일어나지마 너무 미안해지잖아 어차피 죽어야 될텐데 어 다 죽었나? 예예 끝났네 다 죽었네요 그렇다 어? 구멍치는 녀석이 있었네 영웅적 승리 아 힘든 승리 그렇습니다. 화약은 영웅을 만듭니다 이로써 적들도 깨달았겠지 쓸데없는 짓이었다 봤네 흠 이거 참 성을 이렇게 난잡하게 만들다 관람군은 아주 못때먹어 그렇죠? 그림만입니다 영웅한 승리로 바뀌었는데 왜지? 흠 흠 흠 흠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죠 네 흠 흠 흠 흠 흠